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을 만나고 온 박지원이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런 문재인의 말을 전달해가지고 당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후에 문재인을 만나고 온 박용진이 하고 있는 말은 박지원이 전달했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박지원이 전달을 한 문재인의 발언 때문에 당이 어수선한 상황인데 박용진의 말까지도 더해져가지고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자기가 양산 사절을 사적으로 방문을 했다면서 문재인과 나눈 얘기를 소개했고 문재인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단합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면서 사실상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있었고 실제로 비명계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아예 대놓고 우리가 문재인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냐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꼬붕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박지원이 전달을 한 문재인의 발언 때문에 당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이번에는 박용진이 오늘 자신의 sns에다가 지난 17일에 자기도 양산 사절을 방문을 했다면서 문재인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박용진은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더라도 내년 총선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총선을 잘 치러야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소리 없는 혁명을 끌고 갔던 정책들을 복원을 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서 나도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의 조금 달라진 변화라든가 그리고 어떠한 결단을 통해서 변화하고 일신이 되어 있는 우리 당의 화합된 모습을 향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용진이 sns에다가 소개한 내용을 보면 박지원에게 전달했던 말과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고 특히나 이재명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문재인의 발언 중에서 결단이라는 단어는 정치의 문법상 당 지도체제의 거치까지도 포함을 한 굉장히 비상한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이재명 체제로 계속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해라라는 얘기는 문맥상 전혀 맞지가 않으며 특히나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으로서 박용진에게 문재인이 결단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결단을 중심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선을 치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재명 체제의 힘을 실어서 총선을 치르라는 말이라든가 박지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는 이런 말과는 뉘앙스가 전혀 달라가지고 박지원과 박용진의 말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박지원하고 박용진에게 문재인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사람이 전달하고 있는 이야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라는 진실게임이 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의 말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확대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데 지금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문재인의 입에서 이재명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 이재명이 당대표를 잡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많이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것은 맞지만 다가오는 6월이 되면 이낙연이 귀국을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말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박지원이 이번에 전달한 말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잡룡들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다음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김부겸이라든가 이낙연, 정세균 등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명 뿐만이 아니라 박영선과 같은 이런 인물들도 대체제라고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박지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전달해가지고 몸을 풀고 있는 친문계 인사들을 물을 먹였다라는 볼멘 소리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특히나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3명의 전직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대체제일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단점까지도 보강을 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성품이 온화하고 정치 경험이 풍부해서 이재명과는 정반대의 리더십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재명 체제로 흔들리고 있는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 다 이재명보다는 중도 확장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차기 총선이라든가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완전히 진영 논리가 팽배했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가 승패를 가른다라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문재인이 아예 대놓고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의 운신의 폭을 좁혔을까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박지원이 구라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보더라도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37.3이고 한동훈이 16.4, 홍준표가 7.2 등등등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외에는 대체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으나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총선이든 대선이든 인물도 인물이지만 이념 대결적인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당에서 누가 나오든지 간에 정당 성향별로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구도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양쪽 진영이 팽팽한 상황이어가지고 만일에 이재명이 나가리가 되면은 이재명 이후의 사람이 그 지지율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짬밥을 놓고 보더라도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박지원이 말장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원래부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모사꾼적인 성향이 강하고 말장난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며 특히나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을 자기보다도 윗사람으로 보지도 않고 자기 필요할 때 넙죽 엎드리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문재인을 깎아 내리고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나서 박지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단물을 빨아먹을 게 없는 상황이고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하고 엮여 있어서 이재명을 띄워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했던 말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문재인이 이재명을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재인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을까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입니다. 아마 모르게도 박지원이 문재인의 발언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퍼뜨리고 다니니까 문재인이 박용진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찾아온 김에 박지원 얘기를 조금 단돌히 하기 위해서 박용진에게 저러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무튼 박지원하고 박용진하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이 했던 말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고 안 그래도 이재명의 문제로 4분 오열하고 있는 민주당이 문재인의 발언 때문에 더욱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전형적인 문재인식의 워딩이긴 하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재인식의 워딩인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결론은 이기는 쪽의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